밥 한 끼와 커피 한 잔, 영화 한 편 관람, PC방 10시간 이용, 치킨 한 마리, 과자 10붐지 우리가 만원으로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물류와 경영, 월구동료 만원, 만원으로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 당신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세요. 전문성을 높이고 지식의 깊이를 더하고 대화의 폭을 넓힙니다. 빛나는 만원의 가치, 물류와 경영 전자저울기업 카스와 한국국제물리협회가 국내 물류업계의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카스와 국제물리협회는 8일 경기도 양주 카스 본사에서 국제물류주선업계의 경쟁력 강화와 공동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을 바탕으로 양측은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각자의 전문 영역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카스는 11개의 해외 범인과 80여 개의 영업망을 두고 있는 세계 1위 전자저울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중량 개근장비 제작과 측정 프로그램, 중량 검사 결과를 선사에 전송하는 암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제 시행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카스 김동진 회장은 상호 긴밀한 협력과 지원체계를 구축해 국내 물리업계의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SG 뉴스 최종원입니다.